안녕하세요. 사진이 좀 부담스럽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빅게임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춘 전략이라고 하면 뭔가 석세스 포뮬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글로벌로 자리를 잡은 거는 2014년도였어요. 그때 상황하고 사실 지금 시장 상황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뮬러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그때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글로벌로 안착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요즘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하면 글로벌 진출에 어떤 관점이나 전략을 세우실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발표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숫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2014년도에 하이퍼커넥트 창업을 했고요. 첫 해에 이제 23억 매출을 했고 그리고 알토스 벤처스에서 20억 펀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98억 매출을 했고 그 다음에 100억 펀딩을 이제 알토스 벤처스하고 소프트뱅크한테 했었고요. 그리고 인수되기 직전인 2020년도에 2,600억 매출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1년도 초에 저희가 매치그룹의 피인수가 됐고요. 지금 투자자들 주주들 모두 100% 엑시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로 보는 하이퍼커넥트고요.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리면 저희 회사를 지금까지 끌고 온 건 아자르라는 앱이었고요. 이 아자르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많이 끌면서 회사를 많이 성장시켜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하쿠나라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론칭을 했고 최근에는 슬라이드라는 메타버스 데이팅 앱도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이하게 하이퍼커넥트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B2B 비즈니스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뭐 서드파티한테 그 뭐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매치그룹에 있는 다른 브랜드들의 저희 기술을 솔루션화해서 제공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좀 신기한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왜 저희 회사가 좀 유니크하고 좀 신기했던 회사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저희가 안착했는지에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관심 있으실 것 같은 게 매치그룹에 어떻게 인수됐는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아자르라는 이름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저희는 의도하고 지은 건 아니었는데 이 이름 덕택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자르라는 이름이 사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에당 아자르라는 스타 플레이어 이름을 아실 텐데요. 이 친구가 2012년도에 다른 팀에서 뛰다가 첼시라는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을 했어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친구 이름이 에당 아자르였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보다가 이 친구가 그때 굉장히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내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도 에당 아자르처럼 인기를 많이 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름을 따서 이렇게 에당 아자르를 이름을 따서 아자르라는 앱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초기에 트랙션이 중동지역, 유럽지역에서 많이 생겼는데요. 아자르라는 이름이 포르투갈어나 스페니쉬에서는 행운 또는 우연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지역에서 유명한 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때 사람들이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좋아하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많이 입력을 하면서 앱을 찾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우연히 그런 올게닉한 유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게 이 앱 이름 때문에 그랬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운이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였고요. 이 아자르가 저희도 이제 의도하거나 뭔가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게임 앱을 제외하면 빅게임 앱은 세계 탑 랭커가 됐어요. 2017년도에 이제 세계 9위를 했었고 2019년도에는 이제 세계 5위까지 저희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렇게 랭킹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국에서 토종 한국인데 정말 토종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셜이나 데이팅 앱 섹터에 어떤 앱을 출시해가지고 글로벌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탑 랭커가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유니크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공동 창업자가 3명이 있는데요. 저 포함해서 3명 다 유학을 간 적이 없고 그때도 영어를 못하고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해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사업이나 마케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다 엔지니어 출신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 앱이 글로벌로 퍼져서 해외 유저들의 사랑을 받았다. 정말 신기했던 거고요.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요즘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돈을 벌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첫날부터 매출을 올렸고요. 첫날에 2만원 벌었습니다. 첫날에 2만원 벌어서 그 돈으로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자축을 했었고요. 첫달에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그 마케팅비 서버비 빼고 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첫달부터 매출하고 이익을 내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였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더 특이한 거는 사실 한국 유저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이후에 만든 하쿠나 라이브 같은 경우 한국 유저들이 조금 있는데 여전히 아자르의 한국 유저들은 많지 않고요. 99%의 해외 이용자와 매출 대부분도 해외에서 나는 상황이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더 신기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 앱을 출시하기 전까지 중동에서 우리 앱이 어떻게 1위를 했지에 대한 굉장히 오랫동안의 궁금증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희도 지금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잘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한국 중동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IT 인더스트리에서 약간 과거에는 변방 같은 존재였고 한국에서 만든 앱이 중동 지역에서 초반에 인기를 많이 끈다.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유럽까지 많이 퍼진 상태이긴 한데 여전히 중동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오픈소스 코드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었는데 웹RTC라는 구글이 회사를 사서 오픈소스로 풀었던 코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모바일 앱에서 웹RTC 기반으로 돌아가는 앱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기술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아자르라는 앱에 들어있는 기술 자체가 저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자르라는 앱 써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그게 나왔던 시기를 돌이켜보시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나 이런 것도 잘 안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새로운 폼팩터로 아자르라는 앱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고요. 이 마켓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앱과 비슷한 그래서 카피캣이 누적해서 저희가 추산하기는 천 개 정도 나온 거였고 그 첫 번째 앱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특이한 거는 저희가 펀딩을 받기는 했는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20억, 100억의 투자를 받았는데 저희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어서 그때 이제 돈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비상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4개월치 비상금이라고 계산하는 게 220억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를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 썼던 회사였고요. 또 하나는 펀딩이라는 목적이 돈이 필요해서 보통 받지만 저희는 알토스와 소프트뱅크라는 VC의 신뢰가 저희 회사에 필요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앱을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쓰고 그 상태에서 해외,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좋은 엔지니어들 이런 인재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토스랑 소프트뱅크 투자를 받아서 기사를 내고 그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설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이퍼커넥트, 아자르가 왜 좀 특이한 신기한 사업이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부터는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에 왜 아자르라는 비즈니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되어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2014년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영상통화를 하지 않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뭔가 비디오를 리얼타임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노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입소문을 내면서 월게닉하게 유저들이 많이 들어왔던 때였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앱마켓에 앱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인기를 끌었더니 앱마켓 랭킹에 올라가고 그 랭킹을 보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저희는 별도의 마케팅 이용을 쓰지 않고도 유저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다 이제 모바일 비디오가 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만약에 이 플레이를 지금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앱, 랭킹을 보고 다운로드 받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은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저도 이제 개발을 했었지만 저는 실력이 없는 엔지니어였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술 마시고 밥 사 먹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 아이디어를 같이 얘기하면서 이걸 만들어보자고 했을 때 만들 수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세계 최초의 모바일 버전에서 웹RTC라는 모바일 영상 기술을 만든 친구들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앱을 만들었고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토대로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거에 시장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면을 넘기기만 하면 사람하고 연결돼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는 UI이기 때문에 랭귀지가 다르고 컬처가 달라도 우리가 굳이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이 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해외 진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이 필요한 유머는 우리가 실패한 유머라고 하듯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랭귀지 배려 컬처럴 배리어를 넘어가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이 초반에 받은 별명이 Tinder 온 비디오였어요. Tinder도 스와이프를 해서 연결되는 UI로 글로벌 데이팅 시장을 혁신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거기에 비디오 기술을 붙여서 이런 혁신적인 UI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쓰고 쉽게 이해하고 그래서 널리 퍼지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이한 거는 저희 데이 원부터 스윙 모델을 넣었어요. 보통 유저를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스윙 모델을 붙이는데 저희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예전에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몇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첫날부터 돈은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BM을 고민을 했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유저가 많다고 앱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모네타이제이션 회사의 수익에 기여를 해주는 유저들이 많아야 앱이 성공하는 건데 저희는 돈까지 내는 유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진성 고객이고 이 사람들을 위한 기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료 기능을 넣은 다음에 유료 기능을 많이 써주는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앱을 개선을 해나갔거든요. 그래서 유료 고객이 진성 고객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그 수익 모델을 첫날부터 넣었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이제 유저들이 글로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 모르잖아요.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나라는 200여 개의 나라가 있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떤 수수대로 가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데이터 기반으로 보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만원의 돈을 전세계 모든 국가에다가 동일하게 집행을 했어요. 퍼포먼스 마케팅 플랫폼이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다가 그 다음에 그 만원의 돈을 써서 몇 명이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지역에서 우리 앱이 관심을 끌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유저들을 모았고 그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몰아주는 식으로 초반에 이제 이 사이클을 계속 돌았어요. 대충 이 사이클을 제가 5년 동안 돌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투입한 돈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오는지도 봤고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부분들을 좀 활용을 했었고요. 통계학을 쓸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고 수학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한 게 있었고 참고로 이제 CIA라고 미국 중앙정보북에서 그 월드 팩트북이라는 걸 발간을 매년 하는데 여기 보면 각 국가의 다양한 지표들 컬처 이런 것들이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거를 굉장히 약간 교과서처럼 보면서 많이 했었고요.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저희가 아자르를 냈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피처도 냈었고 다른 앱들도 냈었는데 사업은 실패해도 경영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챙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앱 자체가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형태의 앱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기술도 만들었었고 이게 처음 앱이다 보니까 경쟁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도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저희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지금은 저희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다운로드 하나 만드는데 많게는 만원씩 들어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그때는 100원이었어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이 저희가 했던 전략을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유저 획득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옛날에 저희가 했던 방식이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커스텀 액퀴즈션 코스트가 극도로 낮던 시절에 저희가 마케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초반에 유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치그룹 인수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매치그룹이 처음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 아자르라는 앱이 유럽 전체에서 5등을 했거든요. 그때 1등이 틴더였고 저희가 5등이었어요. 당연히 매치그룹은 인수를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미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왔더라고요. 교영진들이 그때 미팅을 했는데 저희는 매치그룹을 경쟁사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는 걸 알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가끔씩 키핀터치 하자 라고 해가지고 연락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매치그룹 CEO가 바뀌었고 CEO가 바뀌면서 교영진들 사이에서 하이퍼커넥트를 인수를 하건 투자를 하건 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나봐요. 그래서 CEO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였고 근데 저는 그때 거절을 했고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저희 기사 났었지만 저희 회사가 펀딩을 하고 있었는데 펀딩을 하면서 당연히 투자자들한테 티저레터도 보내고 여러가지 컨택도 하면서 매치그룹도 다시 거기에 인게이지를 해서 저희한테 결국 인수 제안까지 하게 됐는데요. 재밌는 거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진행할 때 이메일만 오가고 줌콜만 하고 심지어 사이닝 할 때도 한 번도 안 만났고요. 사이닝 하고 나서 이제 뭐죠? 정부 심사인가요? 합병 인수 심사 같은 걸 여러 국가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조차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래서 클로징이 되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후에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금액이 그리 작지 않은 일이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그 아이비 분들이나 어드바이저 분들도 다들 우려를 했는데 사실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건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매치그룹이 하이퍼커넥트를 왜 인수했냐라고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회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테크 회사라는 얘기를 하고 기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들이 매치그룹에 있는 다른 브랜드들의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갖고 있었고요. 매치그룹이 북미와 유럽에서 굉장히 강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아시아의 거점도 마련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매치그룹은 데이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데이팅은 남녀가 만나는 것을 로맨틱 릴레이션십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소셜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관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서로 친구가 되고 만나는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데이팅보다 조금 더 큰 영역인데 소셜디스커버리라는 인더스트리 로 매치그룹이 조금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를 인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로 하이퍼커넥트가 인수가 됐고요. 시간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제가 짧지만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가 심플로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건 남편 오시면 제가 이따가 패널 토론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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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